오래된 것들은 아름다움을 품고 있죠 세월을 횡단해온 추억 시간이 불어넣은 애정 쿠바에서 살아온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이어온 숨결 같은 건 말이죠 꼭 지켜져야 할 무엇 이 클래식 하도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꼬레아노란 이름을 준 할아버지의 조국과 그 모든 것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세기 전 쿠바로 날아와 독립의 꿈을 품었던 한인들. 백년의 세월이 흐를지라도 제아물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꿈은 빗발하지 않을 겁니다. 자유, 혁명, 낭만 이런 말들과 함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여행지 쿠바 낯선 것도 그렇다고 잘 아는 것도 아닌 베일에 쌓인 나라가 쿠바입니다. 96년 전 쿠바로 온 한인 288명. 그 중에 한 명, 호군덕 선생의 후손이 마탄사스에 삽니다. 그의 후손들은 쿠바 전역에 흩어져 사는데도 참 살갑죠. 후손들이 모이면 화제의 중심은 늘 페르난도 호, 호군덕 선생입니다. 우리식으로 치자면 쿠바에서 호시성을 시작한 시조. 친과 외과 할 것 없이 잘 어울리는 집안이라 외손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 영만리에서 환갑, 진갑을 챙기고 살았던 호군덕 선생과 그 후손들. 할아버지 조국의 전통과 풍습도 늘 따르려 했었죠.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했으니까요. 건국 포장을 받을 정도로 큰 족적을 남겼지만 본인은 모든 활동을 일체 비밀에 붙였습니다. 설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봄 후손들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을 기리는 훈장입니다. 2011년에 취소됐지만 후손들에게 훈장이 전해진 것은 무려 6년 후 참 어렵게 받았습니다. 후손들은 할아버지가 114원에 달하는 독립자금을 낸 일을 몰랐지만 그 가치는 잘 압니다. 저는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오늘도 이怎麼辦 프랑스로서 그 존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존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내 지켜보고만 있었던 바르바롯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여간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특별한 것이라는데요. 아, 태극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마탄사스의 시립묘지에 계십니다. 조국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이영만리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쿠바 한인 1세대. 조선에서 호군덕으로 태어나 쿠바에서 페르난도 호로 떠나야만 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에게 참으로 늦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무정한 망각의 세월 속에서 표류하던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한 조각이 오늘에서야 제대로 맞춰진 셈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마음. 애국심이란 그런 것이겠죠. 생경한 풍경만큼이나 낯선 이야기. 쿠바 한인 독립운동. 이곳 쿠바에서 생각지도 못한 장면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80년 전 이 단어들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일지에는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이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1930년 4월 백범이 쓴 편지 한 통에서 우리는 쿠바와 광주를 이어줄 또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바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봉기는 침체된 독립운동을 다시 일으키며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임시정부는 정말로 열악한 형편이었는데 바로 광주 학생운동으로 고조된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 해외 교민들의 자각이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성금을 통해 임시정부로 들어와서 임시정부가 활동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양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가장 뜨거웠던 학생운동의 시발점은 일명 나주역 댕기머리 사건. 일본 학생의 조선여학생 희롱 사건은 일촉즉발의 반일감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11월 3일 시작된 광주 학생들의 시위는 국내외 320개 학교가 동참한 민족운동이 됩니다. 그것은 자주독립을 향한 조직된 함성. 결코 어린 학생들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년대의 항일운동에서 가장 활발한 그런 계층은 역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대 전반기, 후반기를 통틀어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실제로 당시에 모든 운동의 중심은 역시 학생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절정에서 터진 것이 광작생운동이다. 5개월 동안 전국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항일민족운동.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전국 1,462명의 학생들이 투혹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독립의 열망. 그러나 그 고통은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광작생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1930년대 국내외 항일운동에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광작생운동은 1930년대 이후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항일운동의 저수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3.1운동 때도 그랬지만요. 그러니까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독립의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만일 일제강점기에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학생운동사의 금자탑이자 제2의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파급력은 강력했습니다. 김재기 교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해외 영향력을 연구 중이죠. 신문이 대안인 국민의 기반지 신한민보입니다. 1929년 11월 28일자 신문인데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처음 보도 날짜입니다. 놀랍게도 신한민보는 당시 보도가 통제됐던 국내 언론과는 달리 사건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운동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또 쿠바에 멕시코까지 알려졌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벅찬 감정이 있었습니다. 신한민보를 통해 미주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광주학생독립운동. 그 첫 보도는 25일 후인 11월 28일. 당시 국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기까지 2, 3주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생생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신한민보를 통해서 미주 한인 사이에 어떤 한인들의 실상만 있는 게 아니라 미주 한인 단체들이 해외 각지의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 세력들과 주고받은 모든 서신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제의 감시 속에서 보도되기 힘든 상황들이 미주의 신한민보가 오히려 보도를 해 주므로서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신한민보가 발행된 곳은 미국입니다. 90여 년 전 미국 역시 해외 독립운동의 전초기지 중 한 곳이었죠. 그 중심에 대한인 국민회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와 같은 책임과 역할을 맡았던 곳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국립협회를 모태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하와이, 멕시코, 만주의 5대 지방 총회 총 118개의 지부를 둔 방대한 조직이 바로 대한인 국민회의입니다. 대한인 국민회의 기관지 신한민보의 발행은 독립자금 재정 지원과 더불어 대한인 국민회의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2주에 한 번 발행된 지면에는 지구촌에 흩어진 한인들의 삶이 새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늘 조국의 독립이 있었습니다. 8천여 명이나 되는 초기 이민자들은 그분들의 독립운동을 돕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의무금이라는 돈을 내는 걸로 모두 참여를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독립운동.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회의는 신한민보를 그분들이 돈 낸 기록, 또 그분들에게 돈 낸 분들에게 신문을 발행을 해서 다 이렇게 배부를 해서 알리고 독립운동을 더 이렇게 고치시키는 한 니즈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의 그런 언론 중의 언론입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도 지대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특별회가 결성되었고 국민의 1년 예산의 30%인 1240달러를 모아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후원합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우리가 알사시피 경제대공황으로서 1930년 아주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한인들이 특별히 일정한 전문직업이 없는 대부분의 일용직업이 대부분이에요.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깨끗해봤자 그냥 소규모 자영업 통해서 겨우 먹는 수준인데 기존에 내는 독립운동 자금도 있는 데다가 이게 또 특별 후원금이라고 해서 광주학생운동의 금액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학생운동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던 1930년 2월 20일. 신한민보에는 후원광고 형식의 특별한 칼럼 한 편이 실립니다. 코시안 씨가 재미 동포들에게 보낸 호소문인 동맹단연회원 대모집. 연장군, 즉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 광주학생운동을 후원하자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그때에도 큰 결심. 하지만 동포들은 해냅니다.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계승이자 독립을 위한 절제였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비록 좀 침체가 돼서 생활이 좀 나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해서 단련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다시 절제 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돈을 허튼 데 쓰지 말고 이런 아주 생활 자세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미주한인들이 독립운동에 다시금 집중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광고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뜨거웠던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후원 열기는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묵국이라 불리던 멕시코 그리고 쿠바가 있었습니다. 미주한인 이주사에 천착하고 있는 이자경 씨. 그녀 역시 지독한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100달러, 쌀 400가만이에 해당하는 큰 돈을 후원한 쿠바 한인들에 주목했습니다. 광주학생사건 때 쿠바의 동포들이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항일의식이 아마 그때부터 더 불붙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도시에 있는 한인들이 항일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이라는 사실을 진질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정말 광주를 본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줄곧 나오는 거 보면 광주 사건이 아마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카리브해의 진주 쿠바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한 조각을 품은 쿠바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3년 전 문을 연 한인문화클럽 한글교실 운영 등으로 한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공간이지요. 천여명의 쿠바 한인들 중 일명 뿔호 순수 한국계는 이제 80명 정도 이곳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큽니다. 한류 열풍으로 친근해진 한국. 그러나 한인 후손들에게 할아버지의 조국 한국이란 가깝고도 먼 역사의 아픈 기억입니다. 나 gentlemanu 비 Wheel finer stirred 유 Murder 역사의 압력oni 해가 1905 지대 1921 아바나에서 차로 9시간을 달려가면 쿠바 한인들의 출발점과 마주설 수 있습니다. 1921년 3월 25일 이 바다에서 쿠바 한인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00여 년 전 한인 288명이 쿠바 드림을 꿈꾸며 도착했던 곳. 마나티항. 1905년 인천에서 멕시코 메리다로 온 후 두 번째 이주였죠. 마나티항에는 그 역사를 기리는 이민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국을 잊지 않겠다는 듯 꾹꾹 눌러쓴 서툰 한글이 아련합니다. 당시 많은 민족이 이민을 왔지만 그중에서도 한인들은 특별했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한인들의 흔적이 남아있죠. 멕시코에서 쿠바까지 한인들을 이끈 것은 설탕의 원료, 사탕수수였습니다. 설탕값이 폭등하면서 1910년대 말 쿠바는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전성기는 짧았습니다. 거의 10분의 1로 가격이 폭락을 해요. 막상 한국인들이 거기서 도착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나띠 재단 회사라는 데인데요. 그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이제는 일이 없다는 거죠. 사탕수수 농장의 취업 거부. 기가 막혔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일. 일단 마나티 마을로와 날품팔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에르민다의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겪은 일이죠. 마나띠가 고향인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멕시코에서 온 프란시스코 김.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서 한국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미나 Vai Because ru인데요. 가물가물해 온îtHS 태양두---- 그녀의 기억성은 그 속에는 잊을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힘겹게 일했던 에네켄 농장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야했고 마지막 선택은 결국 마나티에서 700km나 떨어진 마탄사스의 에네켄 농장이었습니다 에네켄은 멕시코에서도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공포였습니다 지옥의 불가마라 불렸던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 그곳에서 한인들은 하루 12시간 8천장의 에네켄 입을 자르며 날카로운 가시에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었죠 우리 한인들이 안 찔른 구석이 없을 정도로 찔린 데다가 24시간 감시를 하니까 우리 한인분들이 술 먹고 또는 누군가는 자살하고 누군가는 아프면 버리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외상을 끊임없이 벗게 하니까 재무노예제의 주요 안건이 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일자라는 사람들을 노예로 묶어둘 수 있겠다라는 농장주의 계산이 있었죠 정말 고생했습니다 와나티에서 마탄사스로 다시 집단 이주를 감행했던 한인들 빅토르 호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한인 60여 명은 마탄사스 시내에서 4km쯤 떨어진 시드람마을 엘볼로 농장에 정착합니다 쿠바의 발을 디딘 지 두 달 만인 5월 31일의 일입니다 한인 이민 80주년 기념비를 세워둘 만큼 이곳은 쿠바 한인들에게는 재산이 되었습니다 3의 고향이자 집단농장 체제로 일했던 한인 사회의 구심점이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는 한인들이 백가구까지 불어났었습니다 한국인들에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쿠바 사람들만이 사는 마을 지금은 황폐해졌지만 원래는 마을 초입부터 에네켓 농장이었습니다 당시 한인들이 받은 돈은 일주일에 겨우 2달러 삶은 남루했지만 한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뭉치고 더 단결했죠 한인회를 조직하고 민성학교를 세우며 쿠바에서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3일절이면 기념식을 갖고 애국가를 부르던 한인들 민성학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며 떠나온 조국을 가슴에 새깁니다 단결의 중심에 있었던 쿠바 지방회 일본의 제외국민 등록 요구를 거부하며 결성한 것이죠 일본인이 아닌 한인이라는 선언 지방에는 쿠바로 이주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설립됐지만 멕시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상당히 민주주의적이었다는 것이 회비 내는 거라든가 의사결정 그리고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회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2, 3년 되면 꼭 회장이 바뀌고 한글학교 선생 이외에는 지도부가 끊임없이 바뀌었어요 한민혁의 정체성 보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연성되는 특히 까르데나스 지방회의의 경우를 보면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조선의 독립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자는 겁니다 지방회를 중심으로 잘 조직된 한인들의 최종 목표는 조국의 독립 그런 그들에게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기폭제가 되었고 모금운동을 결의합니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1달러씩 냈고 학생들까지 힘을 보탭니다 모금액은 무려 100달러 1달러 끼니를 걱정했던 쿠바 한인들이 기꺼이 내놓은 눈물겨운 1달러였습니다 그때 당시 1불을 냈다는 것은 오늘날에 천불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노동 정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입이 별로 없어요 좀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건이 광주 학생 사건이야말로 항일 의식의 주춧돌이 되지 않았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뜻은 아마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조국의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아주 컸기 때문에 쿠바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마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고 그런 이 과정의 일환으로써 그 많은 후원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마탈사스 아바나와 더불어 쿠바의 3대 한인 거주주인 까르데나스 이곳에 지난 2015년 건국 포장이 추서된 김세원 선생의 후손들이 삽니다 작년에 쿠바 한인 조사차 김세원 선생의 후손들을 찾아 나섰던 김재기 교수 김세원 선생의 손녀딸들인 엘리사 김과 리디아 김 독립운동가로 추세된 것은 알지만 아직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해서 이름을 기억해서 훈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은? 김세원 김세원 기억하시네요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김연정 김연정? 4남 3녀의 자녀들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줄 만큼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할아버지 독립운동가로 추서됐지만 후손으로 인정받으려면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열기인 사진, 만열기인 김세원 사진 mai홀기인 사진 아니, 저기 사진이 화면이 만열기인 아, 내가 이 가사 위에 있는데, 다른 가사 가사 ? 집에 하라구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 맞아요? 그래요? 아맨... 나 한 분이 아맨... 네네, 정말 아름다워, 너무 구독자들입니다. 거의 6개월드입니다. 그는 한 분이 마을이라서 도전적이고 모험심이 강했던 쿠바 한인 1세대, 김세원 선생도 그랬습니다. 지방회장 등의 중책을 맡으며 절망적이었던 쿠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아준 큰 어른이었죠. 지구 반대편 쿠바에서 읽은 200명의 가족들. 가계들을 따라가 보니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마치 독립운동단체의 조직도와 같은 가계도. 후손을 찾지 못했던 쿠바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 호아킨 이승택 안토니오 이재희가 바로 김세원 선생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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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실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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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만든, 직접 만든 거울이에요. 멋있네요. 이쁘죠? 네. 갑니다. 수신하면 이제 손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소녀처럼 수줍게 감사를 전하는 두 할머니. 복주머니에 넣은 손거울도 고추장도 모두 참 반갑고 기쁩니다. 이곳은 손이 여기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여서 그런 길을 보기 때문에 저희도를 주셨지 않습니다. 그는 그는 엔지에 대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엔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엔지에 대한 마음을 주신 여러분께 재바륙en, 제 아별이까지는 엔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해물부와 백두산이 마루콜라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구별 어디에 있더라도 조국이라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쿠바 한인 후손들에게 핏줄이라는 인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그리워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백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칫 놓칠 뻔했던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사 거기서 호근덕 선생을 만났고 김세원 선생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였을까요? 조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국의 고단한 삶을 버텨냈던 수많은 쿠바 한인들 전남 출신 주한옥 선생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열여서 더벅머리 총각이었을 때 대서양을 건너와 동포들을 챙기는 구제원의 소임까지 맡았던 그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많은 쿠바 한인들이 그랬듯 주한옥 선생도 생계를 위해 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이 아바나에도 왔었죠. 하지만 1889년생 살아계신다면 128세이니 우리는 그의 후손들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멕시코 부인과의 사이에서 5남매를 두었다는 주한옥 선생. 당시 아바나 지방회관으로 쓰였던 이곳에서 후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에요. 이제 한번 질문하시오. 여기 이전에 늦은 혜울을 책망하듯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주한옥 선생의 딸. 너무나도 낡고 남루한 이 공간이 그녀의 집이자 셔츠를 만들었던 작업장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잃고 집도 생기를 잃은 지 오랩니다. 그토록 떠들썩했던 아바나 지방회, 해관이었다고 믿기지 않는 적막함. 주한옥 선생의 후손들은 지금 또 어느 곳에서 고단한 유랑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한옥 선생의 다른 자녀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자 이미 세상을 뜬 주하엽 씨의 언니 주미엽 씨가 생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한옥 선생님들께요. 제가 지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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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한들이나 쥬, 주미업 할머니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쿠바에 왔던 쥬한옥, 파블로 쥬의 자손들이 지난 100년간 이렇게나 늘었습니다. 민성학교의 우등생이었던 쥬씨 집안 자매들. 주미업 할머니 역시 애국가를 부르고 한글을 배웠던 민성학교 출신입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자예요, 글자? 포리아노? 주미업. 주미업? 주아노이 누구신가요? 아빠. 아빠. 이분 누구예요? 독립을 위해 성실히 의무금을 납부했던 아버지. 아버지 얘기에 웃음이 어립니다. 이렇게 보니 참 닮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딸들도 한인 여성들의 자치기관이었던 대한여자애국단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포리아노 유튜生는데요. 포리아노이 포리아노이 포리어いく 마치 엊그제 같은 독립운동 시절의 이야기 하지만 자신의 손자들까지 이렇게 장성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듯 기억은 자꾸 엉키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기에 어쩌면 당연했던 침묵 시간은 속절없고 우리에겐 질문할 기회조차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쿠바, 그곳에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한 꼬레아노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책무를 짊어지며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쿠바의 한인들 그들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핏줄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한국인의 피가 섞여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비록 가보지는 못한 나라지만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таких 1740 씨의 이는 우리의 가을 것과 함께 아마도 한국의 모임 여 Uhm 한국의 가을 김세원 제 이름은 김 Dawson 내 이름은 아범 김, 저는 한국어의 성장입니다 저는 한국어의 성장입니다, 제 이름은 Yohima Lee 우리의 성장은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